젠버리를 통해 본 전라도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한 번 말해 볼까 하는데, 무슨 얘기냐구? 전라도를 통틀어서 그 지역엔 우파라고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제도권 정치인이 전멸 수준이잖아! 아, 맞다! 새누리당 대표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 있었지! 아마 이분 20댄가 무소속으로 순천에서 당선되셨지! 아무튼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온 전라도에선 우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건 기관장이건 말이지! 내 기억으로 당선된 사례가 없거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리지널 고임물이란 얘기거든!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잖아! 지금 전라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덜하다 어쩐다 하지만 자세히 주변을 돌아보면 그 이유가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을걸! 그렇게 고여서 썩고 골만 터진 게 이번 젠버리를 통해 수면에 드러난 것뿐이야! 물론 이번 젠버리 대회를 깽판 친 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겠지만! 이걸로 끝난다면 앞으로 전라도라는 고임물 속에서 어떤 더 큰 사건들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 종북 세력들한테 이용당한 전라도민들은 이젠 정신 차려야 할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전라도 우파가 더 골수고 갱상도 빨갱이가 더 무섭다고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숨죽이고 사셨던 전라도 우파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전라도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젠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디 보태자면 김정일이가 북한 주민들을 왜 겉으로 씨부리는 거 말고 진짜 배기로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고 편히 사는 걸 꺼려했을까? 왜냐구! 사람의 본성이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 세상에 없는 사이비 종교 집단 북한에서 주민들이 딴 생각을 먹는 건 고체제의 붕괴를 의미하잖아!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 부려먹기 힘들거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길 바랬던 거지! 그런데 웬걸! 이 놈의 스키가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굶어 죽였네! 쓰벌!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김정은이의 북한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각하단 얘기가 있어!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전라도니까 북한 문제는 다음에 다루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인데 종북자 빨들이 북한식 주민 길들이기 전략을 전라도 지역에 적용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자들이 정권을 15년을 잡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무수히 나왔잖아! 그런데 과연 이자들이 전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 만약 했다면 전라도는 지금쯤이면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중에 젤로 높은 살기 좋은 내 고향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생 얘기는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거든! 그냥 몹쓸 어부놈이 어부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어부가 돼서 물고기 잡는 길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할 때 머슴처럼 부려먹으려고 잡은 고기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꼴이었던 거야! 그거에 맞들이면 어때? 그냥 너만 있어도 비록 싱싱하진 않지만 날로 먹거든! 게을러지고 발전이 없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문재인이가 정권을 강탈했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도난이라고 세금을 얼마나 퍼줬어! 난 가능하면 주말마다 우리 댕댕이하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든! 한강에서 자전거 탄 지는 20년도 넘었고 말이지! 스벌 또 딴 데로 샀네! 아! 이만하려고 자전거 얘기 나왔지! 문재인이 정권 강탈 시절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젊은 사람을 여의도 색강공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그때 놀랐어! 그러면서 방송에선 취업률 어쩌구저쩌구 떠들어댔잖아! 문재인이가! 아무튼 이 자의 뇌엔 뭐가 있을지! 하는 짓마다 서프라이즈 한다니까! 이렇게 빨갱이들은 세금을 지돈 주듯이 뿌리면서 사람들을 게으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리모콘으로 장난감 조정하듯이 지들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 그 결과는 어떨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어! 아무튼 이젠 전라도가 볼떡해서 일어나야 해! 그리고 조만간 그렇게 될 거야! 왜냐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꼴악선이거든! 소련이 미국의 객이다가 파산했잖아! 그 결과 생겨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불곰 사업인지 뭔지 하면서 소련제 최강목이랑 우리나라 와서 컵라면이랑 바꿔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석유파나 돈 좀 손에 쥐니까 까불다가 서방은행에 모아둔 돈 묶여버렸잖아! 아마 그 돈은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보상금으로 홀라당 뺏길걸! 그리고 중국은 어때? 등소평이 죽을 때 백년간 미국 앞에선 방귀 뀌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까지 하면서 신신당부했잖아!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우라고 말이지! 근데 찐핑이 형아가 유언을 무시했거든! 그 결과 지금 중국은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잖아! 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얼만데 뭔 개소리냐구! 이 사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규모가 크면 씀씀이도 큰 거야! 게다가 중국은 외환 보유고를 절반 정도는 꿈쳐두고 딴 데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게 바로 골로 가는 지름길이야! 중국 공산당은 어쩌면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재앙의 무서움을 모르고 날뛴 대가를 치를 거야! 왜냐면 중국의 관료들은 고정환율이란 암흑세계의 짭짤함에 흠뻑 취해 있을 테니까! 부패가 만연하고 지속되면 도덕불감증에 걸리듯이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말해줄까? 청나라 시대에 발행했던 채권을 미국이 현재 가치로 약 3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동안은 신경도 안 썼지만 이거 완수하면 중국은 어찌 될까 생각해봤어! 상상은 자유롭게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 어때? 지금까지 했던 내 말에 공감이 간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부탁해도 될까?